국회 폭력을 진두지휘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 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오로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27명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.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 모두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공언했습니다. 그러나 재판에 출석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혐오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 이제라도 본인이 공험된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. 패스트 액 지정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였습니다.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패스트 액 지정 절차 역시 불법이고 원천 무의라는 계변을 늘어놓았습니다. 국회의원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해외실을 봉쇄했던 것도 불법 사보임에 맞선 정당이라고 강변했습니다.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오신환 의원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사보임 과정이 정당한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. 즉, 불법 사보임에 맞기 위한 정당 방위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. 나아가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총동원하여 국회의원과를 점거하고 폭력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모든 책임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국민 혐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황교안 전 대표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합니다. 자신만 그 법이 있다는 것인지 대먹고 싶습니다.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 나 전 원내대표의 말처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. 그것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는 자유민주주의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.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장모님들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. 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. 이제라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실망만을 드린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. 또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첫 사례인 만큼 책임을 분명히 물어 국회 내의 폭력과 불법이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